큰일이야 아 세상에 이거 쇠파이프가 쇠파이프 하나 쇠파이프 둘 쇠파이프 셋 어 나만 찬란한 24K 금덩어리 여기에 딱 금배지까지 와아 런닝맨에서 이런 배지 하나 따려고 그냥 그 고명하신 분들이 하루종일 달리기를 하지 아주 대단한 훈장입니다 어 그거보다 더 따기 힘든게 바로 이 리본이에요 갑시다 야 얘는 몸색깔도 금색이네 머리 반짝이는거 보니까 진짜 24K가 맞나봐 와 수염봐 언제 시작하지? 가자 아 땅님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어 SKT1의 푸만두 선수가 저에게 RP가 남는다고 선물해준 마검 드린다며 캐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시다 한우 연인팽님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해물사자님 영광입니다 제가 더 영광이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끝날 때까지 유지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그 마음을 끝날 때까지 유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전판에도 두 번 두 번 정도 나를 만났을 때는 빵긋빵긋 웃으시던 분들이 그 위로 올라갔던 입꼬리가 밑으로 내려가더라고 나 플레이하는거 보면 나 그래서 좀 두려워 하지만 이 트린다미어 자체는 제가 정말 요즘 113개의 캐릭중에 유일무이하게 캐리력이 캐리를 안할 확률보다 할 확률이 더 높은 캐릭이 트린다미어예요 제가 요즘 시즌에 가장 잘하는 캐릭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헤블린 맵 바리샘 어 알겠어 어 좋은 좋은 충고 감사 멀티캠 아 됐다 어 와 여느 BJ와 다르게 매우 허접하게 가렸어 빙닭협회님 팬클럽가에 고맙습니다 하하하하하하 가려놓은거봐 세상에 하하하하하하 매가려요 좀 가릴게 팀이 원하면 가려야지 내가 방송한다고 팀한테 어떻게 보면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건데 가려달라는데 안 가리는게 말이 돼? 그거 안되지 자씨 근데? 장난하나 죽는다 진짜 잘봐라 힐! 엄청 놀랬지? 넌 이런거 없지? 넌 죽었다 문노 모으는 순간 넌 죽었어 문노는 계속 모인다 크리 오케이 너 끝났지 그거? 일로와 아 쟤 2레벨이다 싸우면 안돼 물량 먹고 쟤 도란 도란 저 물량 먹었구나 한방 한방 크리 아 크리 하나 둘 쫑 하나 넘기고 하나 쫑 쫑 나이스 오케이 빠져 W했으면 빠져 어 리신 갱온다 오케이 역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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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있을때 있을때 힐 있어 딱 있으라고 여기 낚시 오케이 게이득 아아 야 밑으로 가 꺼져요 꺼져 리신 밑으로 꺼져요 아 리신 내 옆에 꼭 붙어있어 넌 저 살아야된다 같이 살자 죽을거면 함께 죽어 집에간다 아아 히히히히히 거부할 수 없다 큰일날 뻔했다 야 오나봐 아 더 오는거 같애 아 집에가 집에가 느낌이 오는거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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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만 빨간줄 알았는데 양신도 빨갔네 아이씨 기다려라 니 코에서 빨간거 나오게 해주마 내가 카타리나 기다려라 뜨그러운 녀석 가자 빨리 가자 하하하하 이거 카타리나 엄청 손해받구만 아마 아리한테 이제 얻어 터지겠지 승전보가 들려오겠구만 미드에서 와드 왜 안사요? 와드가 내 품에 있는데 무슨 놀이야? 네 내 속주머니에 와드 하나 넣어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정도 맵미딩이면 와드 안사도 됩니다 제가 이런거 너무 잘난척하는거 같아서 이런말하기 싫은데 저정도 맵미딩이면 와드 안사도 됩니다 왠줄 아세요? 와드를 해도 어제 못봐 와드를 해도 못봤는데 와드야 와드야 좋아 이거 랭게임 아닌가요? 저는 랭게임만 합니다 아 일반게임은 시시해서 안해 하하하 이거 왜이렇게 많이들와 천등 벌거둥이 같은데 저기 이거 짜식이 5뇽월에 벌거벗고 밖에 나가서 벌저고 싶어? 저리가 임마 bj 올게이머님 감사합니다 ㅇ 지읒이 무슨 뜻이에요? 인정 스바나 노스펠 지금 잡아야 한다 친구야 오잇? 큐우? 나 잡아봐라 내 잡아라 오잇 나 죽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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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맞다 ancestry ㄲ district 정확하게 아 아 사무 guar .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탐헌님 장신을 돼 바치겠습니다 사랑해요 탐헌님 concerning 하하하하하하 히히히하하하 나이스 나이스 CS먹어서 궁찍으면 되잖아 무슨소리야? 6레벨이 안됐는데 오는 시바나한테 죽었어 아 오는 시바나한테 죽었다니까? 근데 어차피 궁찍고 살았어도요 마을 갈거 아니에요? 무슨 상관이야 이게 지금? 어차피 살아나는게 10초대라서 귀환타고 가는거나 상급귀환이나 이거나 똑같은데? 무슨 상관이야? 그냥 여기 1데스만 추가되는거 아니야? KDA 관리를 안하는 사람한테는 상관없는거 아닌가? 나는 그런거 생각하고 한적 없는데 너 분누만 보아봐 너 죽었다 야 이제 크리 뜬다 아 아 왜 짱나게야? 일로와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진짜 아 아 아 니 스킨 누가 선물했냐 아 스킨 때문에 잘 안되네 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대장군 트린다미어 있었잖아 했는데 아아 치 가자 갑니다 후만두에 전기를 이어받은 나 마겅트린다미어가 마력의 검으로 적을 두 동강 내겠소 간다 답답해서 내가 더 화납니다 하하하하하하 그럴 리 없어 당신이 남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남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먹어 그렇지 먹어 그렇지 먹어 누누가 왔구나 내 누누이 말하지만 니 갱은 성공하지 못해 친구야 오지마 와아 방금 근데 진짜 아깝다 어 유차 쓰고 따라갔으면 잡았는데 그쵸? 유차 쓰고 따라갔으면 잡았는데 진짜 아깝다 CS가 지모준비네 왜? 그러면 CS 잘 먹은건데 핫라이너가 2이상 CS를 어떻게 먹어요? CS 몇 갠데 물약 좀 먹고 시바나 몇 갠데 시바나 47개 내가 40개 그게 그거네 이거 라인 밀리고 시바나가 몇개야? 50개? 내가 여기서 50개 먹으면 되는거 아니야 이게 뭐야 뭐하냐 야 너 그렇게 안쎄 임마 이 자식 지가 왕기완주 착각하고 있어 아까부터 어? 자식이 허허 지가 아까부터 왕기완줄 아네 자식아 자식아 크리 크리 W 힐 하하하하하하 내가 이득이지롱 난 물약있거든 넌 한개밖에 없지 난 두개있거든 구삼님 고맙습니다 잘봐 중도 채우는거 잘봐라 엄청나지 봐봐 자식아 어디간 이거 봐 거기서 보이지 너 궁있다구 나한테 그러는 거지 부근호수님 감사합니다 뭐야 왜그래 그렇게 있었어 이 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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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이색 아 붙겠는데 아 죽겠는데 이 맞으면? 일단 도망가자 일단 도망가야돼 이 맞으면 죽겠다 도망가 내 꿈은 해금왕님 고맙습니다 꿈을 이루시겠네요 오케이 이거 맞아주고 와 잘한다 수바나 넌 죽었다 킬각이죠 아 킬각이죠 킬각이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잘가라 안녕 안녕 적을 처치했습니다 빌지어탑에 안써요 빌지어탑 썼으면 죽었어 시바닥 큐맞고 부시 들어가다가 시바닥 큐맞고 죽었다니까 어 부시에서 시바닥 기다리고 있어 큐 어 죽었어 그전에 썼으면 됐지 그럼 이번에 그전에 쓸게 알려줘서 고맙다 알려줘서 고맙다 300원만 더 모으고 집에 갈게 1800원이면 몰락한 왕의검이니까 300원만 모으고 집에 갈게 아 아 아 나 빌지워터 있거든 하하하하하하 빌지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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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부족 국가에서는 항상 워터를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가세요 복가 무르사님 하하하하하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습니다 잘가셈 몸에 좋다고 함부로 먹지 마세요 어 개답답하네 뭐가 답답해 엄청 잘하고 있구만 내 성향에 딱 맞는 캐릭을 딱 잡아가지고 어? 엄청 야비하고 그 야비한 플레이가 잘하는 플레이지 상대방을 열받게 하는거니까 아주 상대방의 감정을 무너트려서 저게 플레이까지도 무너트리는 그런 그런 저 뭐야 캐릭터지 뭔데? 얘 왜 찍어? 뭐야 루시안 세상에 뭐야 서울과 독도의 차인데 그 거린데 왜 여기를 찍은거지? 온다고 왜 찍었지? 잘못 찍었나? 집에 가자 아아 욕먹자고 와달라고 탑에서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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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락한 왕의 검종 신발도 하나 하구요 와 물량동안 탑으로 가겠습니다 아아 좀 가죠 여기는 가죠 와달라고 하니까 탑이 좀 밀리는 한이일거라 좀 안되겠네요 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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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겠네 아 여기서 좀 어떤 선택을 해야되지 내가? 탑 가야될거 같은데? 탑이 깨지니까 어차피 깨진거 같은데? 어차피 깨진거 같은데? 어차피 깨진거 같은데? 아 이거 괜히 온거 같은데 어차피 깨졌는데? 어차피 깨졌는데? 깨졌잖아 탑 탑 탑 탑 탑 파이디 고잉 이제 내가 그냥 이기는구만? 어? 내가 그만 이기는구만 다음에 궁 쓰게지 마 이빙 다이や 누구 있나 보구만? 아 누구 있구나 거기 누누 있어? 꽈딩? 카타르 샀네? 안녕 근데 여기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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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는 킬 하나도 안줘 리시님 제발 좀 왜 왜 여기서 따고 있는데 왜 아 도와달라고? 루시안이 엄청 못하나보구만 루시안이 1다2 잘하고 있는데 왜? 유치아 왜 써요? 쿨은 돕니다 군대를 제대한 제가 그 안가는 인연을 거친 제가 유치아 쿨도 못기다릴 것 같습니까? 저한테 그런 허무 맹락한 소리 하지마세요 콜렌먹고 싶어지니까 콜렌먹으러 간다 콜렌먹으러 간다 우린 이제 하나다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좋아졌어 야 시바낭 또 잡을 수 있겠는데? 시바낭 용갈이 없잖아 그러면 한라인 밀개 기다리자 한라인 밀개 야 이거 몰락을 선으로 가니까 라인전이 엄청 세네 시바낭 84개 오고 다섯 번 죽었어 아 리신의 덕이지 이게 다 리신의 은덕에 감싸 아 님 도움 님 님 님 님 님 크리티컬로 잡아야 돼 크리티컬 횟수로 님 님 님 님 님 아아 놔준다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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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틱을 그 다음에 체력물을 하나 더 사주고 아오 마지막에 마지막에 한방 더 친게 주요했다 몰락을 끝까지 좀 아껴 아껴이겠어 몰락을 끝까지 좀 아끼고 몰락을 끝까지 좀 아껴가지고 차만 보자 어! 여러분들 본방과 모바일과 중계방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분들이 제 방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추천한 마지막에 눌러주시고 추천! 누르기 싫으신 분들은 안 눌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니까요 전 여러분들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귀찮으신 분들은 누르지 마세요 왔다 시벨님 감사합니다 크링님 감사합니다 왜 안오지 시바나 아 빨리 왔으면 좋겠다 꿈만은 나에게 내 꿈을 이뤄줄 나의 돈줄 빨리와라 시바나야 맵좀 가리지마 이제 풀어도 되겠다 이제 풀자 견놈님 펭크로 가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준시스템 이벤트 하고 있는거 아시죠? 이벤트 한 번씩 참가하시고 제가 67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여러분께 지금 이벤트로 27일날 한 분에게 드립니다 이벤트는 방송국 공직을 참가하셔서 이벤트 참가하시고 그리고 컴퓨터 본체 사진분들은 제가 또 그분들 중 한 분 추첨해서 24NC 무결점 IPS LG 플랫으로 모니터드리니까 그분들도 참가하셔서 게이드 모니터를 바랍니다 크리? 크리? 크리를 내가 띄워야되는데 이제 크리가 더 잘뜨거든요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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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 크리? 크빅아! 크리... 크리... 히...히힝.... кош... 순식 og 사촌이 땅을 살면 배가 아프다는 펜짝인가 나는 니 사촌이 아니니깐 배 아플 필요 없어 알겠지 이득고기 냅둬 ㄲㄲㄹㄹㄲㄹㄲ아 미야 미야 타! 2차 타구이고야 말겠는데?! 시바나 어딨어 시바나님 마주셔야겠네 시바나님 뭐하세 힝 날아라 시바나 아 math 하하! 끊겊기~~ 올라간 상의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온 김에 아 돈테마나 사죠 온 김에 돈테마나 사죠 어 사실 이거 아 이쯤에 방금 내가 제가 집에 한 30분 안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탐욕의검이 늦게 나옵니다 근데 어 탐욕의검을 지금가서 30분간 탐욕의검이 돈을 모는게 300원 이상이죠 한 500원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죽은것도 어 시바나랑 잡은것과 똑같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어어 잡았다 잡았다 이거 어시스트 준다 가자 그냥 시바나가 단단하단 사실을 잊었어 미친이 왜냐면 시바나가 나랑 나한테 라인전을 완벽히 제한당했기 때문에 몸템을 둘렀거든 황템을 그걸 관가한거지 그걸 관가해서는 안돼 뭐라고? 3시즌에 MMR1600이란게 안 믿기고 아니 2시즌에 MMR1600이란게 안 믿기고 3시즌에 플래티넘 승급전까지 갔다는게 안 믿긴다고? 거기나 여기나 실력이 똑같애 내가 봤을때 그렇더라고 좀 나도 왜 틀린줄 알았는데 미세한 차이지 큰 차이가 안나더라고 골드1티어랑 실버랑 에잇 깜깔하니까 브론즈도 생각보다 잘해 가자 좋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리기사가 그 골드 인구의 40%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 골드 진짜 잘한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거지 어? 골드 기간에 골드 구간에는 저 대리가 많아서 그래 원래는 실버 정도라니까 평균적으로 실력이 저기 대리 구간이라 그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고 아 골드가 평균적으로 이 실력이구나 이러고 저거 하는거야 그리고 플래티넘 가지? 더 못한다 골드보다 대리기사들이 사라져가지고 대리기사들은 다이아거든 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어 간다 간다 내가 간다 기다려 야 펜타킬해 펜타킬 펜타킬 좀만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가야돼 내가 여기 가야돼 내가 여기 빨리 가야된다 아 조금 늦게 늦었네 늦었어 조금 더 일찍 갔어야 됐는데 쉬바나는 라인전선 똥을 쌌지만 한타 합류를 잘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한타 합류를 못했어 반성합니다 빨리 가자 다MR 조 ㅆ ㅆ